이번 가챠가챠는 다들 아시는 브랜드 조지 루시의 스텐인가? 제품으로 4종류입니다. 블랙 제품이고요. 수황장, 밥솥, 전기포트, 커피메이커, 핫플레이트 이렇게 다 심플한 블랙으로 되어 있는 가전 제품들입니다. 주방 가전들이에요. 그럼 한번 개봉을 해볼게요. 난 처음에 얼룩인가 했더니 자세히 보니까 코끼리 밥솥의 코끼리더라고요. 이렇게 누르는 것들이 있고 안면이 이렇게 있습니다. 밥. 이거는 이렇게 이것도 이렇게 분리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거는 유엔 역시 이렇게 누를 수 있게 이런 애들이 되어 있고요. 여기서 이렇게 물이 컵을 누르면 나오고 역시 조지 루시에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이거 움직이는 거가 단 것 같아요. 써져 있는 거 보니까. 그리고 세 번째는 커피머신. 조지 커피머신이 몇 개 채요, 우리 집에. 이것도 역시 이렇게 조지 루시 모양이 되어 있고요. 이렇게 되어있고 이렇게 되겠구나. 이거 뭐라고 했던데. 포또가 토리아즈식. 이게 이게 빠진다는 거? 여기서 이게 빠진다는 거? 그게 하나 장점인가 봐요. 이렇게요? 아니지? 이렇게인 거죠? 여기 밑에가 있음. 아. 바보야 나? 이렇게가 막 이렇게. 아 이렇게 되어야 되는 거지. 이렇게. 이렇게 빠져서 커피를 따를 수 있는 그런 제품입니다. 이번엔 전기 플레이트래요. 이거는 이것만 가능한 것 같아요. 이렇게 뚜껑이. 이렇게 뚜껑을 열 수 있다고만 되어 써져 있는 거 보니까. 유지 루시의 전기, 블랙 전기 제품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